이재혁 선생님 오늘부터 새로운 분인데 담임선생님 이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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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이 없어졌어요. 지갑이 없어져? 네. 어디 눈 감아? 우리 반 학생이 두 명인데 지갑이 없어졌어. 용인은 지갑 훔쳐 한 사람 손 들어. 손 내려. 범인은 선생님만 알고 있을 테니까 쉬는 시간에 꼭 갔다가도록 해. 용돈아 수업 시작한다. 먼저 첫 번째 줄 읽을 사람은 지갑 훔친 한현민 한현민 선생님 비밀을 보장해 주신다. 한현민 뭐 이래버린다. 미안하다. 야. 네가 내 지갑 훔쳐? 죽을래? 네가 뭔데? 죽을래? 네가 뭔데? 죽을래? 네가 뭔데? 죽을래? 네가 뭔데? 죽을래? 선생님이야. 죽을래? 선생님이야. 죽을래? 선생님이야. 네가 뭔데? 선생님이야. 이 녀석들. 다 엎드려 벗쳐. 네? 잘못한 거 아니면 다 엎드려 벗쳐. 아이 진짜. 잘못했는데. 혼날 줄 알아. 아니야. 굉장히 뛰어. 아 relevan 아 èmes 같았을 때 6 때 7년과 하는 부분 èmes 뗄 수자 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현빈이, 몽균이 잡아. 네? 갑자기 제가 몽균이... 이건 선생님이 다 잘못 가르쳤서. 선생님을 때려. 아니, 제가 선생님을 어떻게 때려. 때리겠다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못 때리겠구나? 네번 다 왔다. 여기서 때려. 이제 우리 선생님께 왔습니다만. 웃으면서, 웃지? 웃으면서 수업하는 거야? 네. 알았지? 이제는 웃는 거야, 손 없게. 행복한 순간이야, 이메일. 푸른 줄이 어깨를 펴. 이 세상 속에. 흰색 빛 모두 지워 버려. 그만하세요, 선생님. 현빈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슬퍼요. 슬픈 있는 거야, 내 벅장. 뜨거운 해가 났어, 이메일. 언제나 둘이 그만. 가슴까지는. 바라면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출범을 시작하도록 하자. 먼저 청구재주의 입장. 청구재주의 입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음악 교생 선생님이신 선인감 선생님이셔. 저희도 안녕하세요. 선인감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 뒤에서 참관하십시오. 자, 그럼 저희쪽으로 출범을 시작하도록 한다. 선생님. 갑자기 선글라스를 왜 끼세요? 설마. 혹시. 아닐 거야. 태양을 피하십시오. 태양을 피하십시오. 태양을 피하십시오. 태양을 피하십시오. 태양을 피하십시오. 뭐야, 지금 뭐해 하셨어. 지금은, 몇 십 명으로, 저는 뭐한 놈이니? 저희 학교 문제야, 태지인데요. 맨날 술 처먹고 가치라고 그러는 놈입니다. 태지? 야, 변태지. 변태지 뭐해 하셨어. 왜 가르쳐, 가르쳐, 이유가 뭐해 하셨어. 선생님이 도대체 뭔데 그러세요? 난 내 삶의 끝을 본 적이 있어. 내가 지금 돈을 다 갚아야겠어. 내 발을 두는 마음을 다 갚아야겠어. 태양을 피하십시오. 태지야. 이번 달 선생님이 도와드려요. 잘 못 가치지 못해 미안하다. 선생님은 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태지, 야 태지. 원갱이 잡아. 어? 이번 달 선생님이 잘못 갔어 그래. 선생님은 때려!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선생님이... 내려야 하셔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수업 끝났네? 쉬는 시간이야. 태지는 다음 시간까지 꼭 해낼 수 있도록 해. 아닙니다, 선생님. 맞을 건 맞으셔야 해요. 아니야. 쉬는 시간은 너희들의 시간이야. 선생님이 침범해서는 안 된단다. 자, 이제 망아지처럼 막 뛰어너라. 미테린 자식아. 니가 뭔데? 나희 학교 짱이야. 죽을래! 죽을래. 나희 학교 짱이야. 니가 뭔데? 선생님이야. 죽을래? 나희 학교 짱이야. 니가 뭔데? 선생님이야. 나희 학교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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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쏙이야. 니가 쏙이야. 너희 학교 짱이야. 나희 학교 짱이야. 정신이 있다고 하는거야. 용여라. 내가 선생님. 아태지, 왜 이렇게 소식해? 가세기. 쉬는 시간을 침범하지 않으신다. 혹시 내 놈인거? 숨 시작했네. 자, 숨을 시작하도록 가자. 왜 선글라스는 다시 끼시는 겁니까? 아.. 또 그지껄야 니 몸뚱아리 뭐..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이뻐서! 자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가자 자 그럼 다음 지간도 됐는데 맞을 건 맞으시겠다 아 그렇지 선생님 너무 슬퍼요 맞는다니까 슬퍽 슬픈 있는 거여 대공간 볼라 윤구 Sich 미 이이리 Jenn